들어오시고요 아 자 29번이 있죠 작성 통지 났습니다 자 작성 나 외우 외운 게 자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여기 서셔야 되요 자 그러면 1번 에서 뭐가 보이세요 1번에서는 추가가 보여 됩니다 축하해 제가 1번 에서는 추가가 어디 있어요 을 2 추가에 갑에서 가불이 됐잖아 그럼 이걸 추가로 보셔야 되요 자 추가는 경정 변경 일대에 작성합니다 어 또 눈이 동그라지면 좀 골라 지금 자 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불이 됐잖아 그 물이 추가된 겁니다 권리자가 추가됐다 추가 란 멘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죠 요것도 추가 입니다 서 작성 한다 에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시면 자 2번에 보시면 채권자 대위에요 그럼 이건 내 명의로 나왔지만 내가 신청한게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보존등기를 내가 단독 신청했으면 명신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 명인이 나왔지만 신청 자체가 없죠 왜 직권이니까 저럴 때는 신청인이 없다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의무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명인이 신청한게 아닌거죠 4 다음에 5번은 변경은 변경인데 추가된 게 없잖아요 그냥 주소가 바뀌었죠 요럴 때도 작성 통제하지 않는다 에요 1번만 답이 됩니다 추가 추가 라는 말을 이렇게 숨겨서 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뭐 보존 설정이죠 이런 것들은 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쉬운 거에요 자 30번 방문 신청할 때 인감증명이 들어갑니다 자 전자신청 에서는 인감증명 얘기를 안 해요 전자 신청은 보통 공인인증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감된 걸로 봐 줘요 자 방문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 해야 되는 거죠 종이로 되는게 제출해요 질 때 용도를 좀 보셔야 되요 자 용도는 매매일 때만 엄격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용도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에요 그래서 가등기용 저당권 요 이런걸 하죠 딴 데다 써도 됩니다 매매일 때는 반드시 매도용을 해라 이제 고것만 엄격하고 나머지는 용도 섞어 써도 등기소에서는 받아줍니다 자 두번째 전세권 말소 자 머리속으로 그리세요 전세권 말소 그럼 누가 의무자에요 전세권자가 의무자 전세권자 의무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권리자가 됩니다 그 의무자내 장롱에 뭐가 있어요 등기필정 뭐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멸실될 때 그럼 재발급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재발급은 없고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받을 경우 자 이런 경우 인감증명 제출한다 제출한다 에요 출석해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고 병사 법무사한테 확인 받아도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에요 예전에는 출석했으면 봐주겠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출석했어도 제출해야 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정도에서 요때도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배경을 조금만 더 할게요 잡혀보세요 A 가 B한테 전세를 설정해 전세권 설정 설정이면 누가 의무자에요 설정자가 의무자 자 얘는 권리자 됐죠 얘 소유자에요 소유자 자 소유자가 뭐가 됐어요 의무자죠 의무자니까 공동에서 의무자라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의무자 하면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거꾸로 가요 자 전세를 나가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세가 말소됩니다 말소 말소의 경우는 이쪽이 의무자 자 이쪽이 권리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에요 소유자 아니지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다 에요 그래서 의무자에요 의무자 자 말소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필정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요 자 공동에서 의무자는 뭘 돼야 된다 등기필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자 인감증명은 현재 소유자가 되는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소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만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요새 이제 이 다음이에요 이제 이 다음 이 다음 이제 자 이 등기필정보는 내야 돼 아무리 아무리 전세권 자라도 전세권 등기필정보를 애초에 설정할 때 받은 게 있어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할 때 받았잖아요 그걸 작년에 넣어놨다가 언제 써먹는다 의무자 할 때 써먹는다 근데 의무자 할 때 인감은 안내도 등기필정보 내라 했는데 이걸 잊어버렸대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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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자 이거 재교부가 안되죠 그럼 첫번째가 출석 두번째가 변호사나 법무사 자 세번째가 공증 이렇게 되요 공정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인감이 필요하다 라고 했고 출석하면 인감 필요 없다 라고 했었어요 이게 통일되서 이것도 인감을 내야 된다 로 개정된거 이게 자 이걸 왜 이렇게 장황이 썬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세를 말소 할 때 인감증명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관측인데 전세를 말소 하는데 인감증명 안내는 관측이지만 등기필정보가 없어진 경우라면 인감을 내야 된다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출석했을 때도 인감을 내야 된다 로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게 출제가 여적 안되다가 이제 한번쯤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개정된 게요 자 예전에는 요 경우는 인감을 내는데 출석한 경우 인감을 안 냈잖아요 출석하면 어떻게 얼굴 봤으니까 얼굴로 인감을 대신하자 이거지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등기소에 감사가 나왔어 그동안 업무 잘했나 보러 왔어 보러 왔는데 보니까 야 얘는 왜 인감 없어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출석했는데요 누가 봤어 그랬더니 딴 등기소 갔어 그 얼굴 본 공무원이 딴 등기소 간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 거지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개정됐어 다 필요 없고 다 똑같이 하자 네 개정됐어요 이해됐죠 얼굴 봐가지고 봐주는 건 이제 안되겠다 서류 다 챙겨라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다시 와요 자 다시 와요 자 전세가 말수 있어 전세 말수 했으면 등기필정보 원래 내야 되요 등기필정보가 없어 없어서 대신 어떻게 해요 출석했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 인감을 내야 안내 내야 된다 개정됐다구요 출석하지 않고 다른 걸로 했어도 내야 되고 출석했어도 확인 조서를 받아도 내야 된다 그죠 이런 멘트 없이 그냥 전세 말소가 나무 인감 안내요 그냥 전세 말소는 인감 제출한 게 아니죠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등기필정보 없어서 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내줘야 된다 로 개정된 겁니다 서 요게 지금 틀린거죠 자 이번에 보시면 가등기 말소 자 계속 강조 하겠어요 가등기 말소는 소유권 가등기를 말소 한다면 진짜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 들어갑니다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를 말소 할 때는 안내요 소유권 가등기 말소니까 다음에 자 제외국민 뭐 얘네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참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2번이 답입니다 자 넘어가시구요 자 인감증명 제출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때 인감증명이 들어간다 이 원칙이구요 제가 가등기 말소는 요거 하나 추가로 해드리는거에요 지금 방금 방금 설명드린게 출석입니다 출석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가 된 상황이라면 전세 말소에요 그 원래 안내 근데 등기필정보 대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줘야 된다 나머지들은 됐구요 자 작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거 찍어 드리는거에요 자 제3자가 승낙서 써준다 라고 한다면 제3자의 막도장 찍어 인감 찍어 인감 찍어 인감 찍어 하는거죠 그 승낙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되죠 이거 그래서 다른거는 됐구요 제가 이거 니은 그 다음에 시옷 이 두가지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라고 집어 드리는 겁니다 자 디귿을 출제하면 이거 되게 어렵게 내는 거에요 이렇게 내는 거고 자 니은하고 시옷 정도는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보시죠 용도 자 매매일 때는 반드시 매도용 반드십니다 이건 기타 용도는 용도 불문하고 썩어 내도 등기를 실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매매일 때만 매도용을 깐깐하게 따지고 있죠 나머지는 아무거나 내도 인감 6명 내기만 하면 된다 자 요정도 자 넘어가시면 이제 자 31번 으로 갑시다 31번 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몇가지를 섞었는데요 31번 밑에 보시면 기타 서류들이 나와요 자 대장 등본을 제출한 경우가 가장 기본이 보존이고 다 없어졌으면 멸실입니다 시작하고 끝이에요 시작할 때 대장 갖고 와라 대장 먼저 만들어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대장 처음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신규등록 신규등록 해서 대장 만들었으면 그거 갖고 보존등기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변해 부동산이 변하거나 없어져 그럼 대장 정리하고 들고 와라 대장 정리하고 들고 와라 이 소리죠 제일 많이 하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도 대장 들고 와라 그래서 대장 등본을 들고 와야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자 부동산 변경 멸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대장 등본이 필요하다 자 이걸 사기칩니다 자 검토 부동산의 일부를 자 빌릴 때는 대장이 필요하다고 x x죠 자 부동산 일부 빌릴 때 뭐가 필요해요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면이 필요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 우리 시험에는 요것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빌릴 때 자 빌릴 때 토지라면 지적도 건물은 건물도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들은 사실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 올해 법무사에 자 올해 법무사에 이게 나왔습니다 구분건물 보존등기 구분건물 보존등기 자 만약에요 구분건물이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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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존등기 하러 가면 전체 구분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자 건물이 하나에요 10개에요 건물이 지금 10집이 들어있죠 그럼 건물이 몇 개다 10개다 건물 10개 보존등기 다 내꺼로 등기되면 기분이 어떨까 상상이 안되죠 이 보존등기 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원시추등이니까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보통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고 나서 1번 보존등기를 건설사 이름으로 넣어요 2번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됐지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요 구조로 가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계약서 먼저 썼죠 분양계약서 먼저 제 계약 체결하고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됐어 그럼 그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건설사가 넣어야 되요 그죠 건설사가 보존등기 하러 딱 가면 등기에서 뭐라 그래 어이 너 돈 많이 벌겠다 뭐라구요 자 안에 어떻게 생겼니 안에 어떻게 생겼니 그분 건물 맞니 그림 갖고 봐 이게 뭐야 평면도 자 구분 건물 보존등기 하러 갈 때 뭐가 필요하다 평면도 그럼 평면도가 표제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표제부에 도면 몇 톤이 나오면 그럼 그 도면을 따로 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보존 연구 보존 왜 매 도 공 탕 몇 년 보존 표적이 어떻게 하냐 이런 표적인데 점에 도 공 탕 도가 보여 도면 그 도면이에요 그죠 또 일반 건물이라도 자 일반 건물이라도 여러 개가 보존등기 들어간대 그럼 어디어디니 물어보지 소재도 이것도 도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 간평에 나왔죠 간평에 올해 감정평가사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도면번호가 기록된다고 OX 오죠 구분 건물 표제부에 도면번호가 나왔겠지 구분 건물 첫 등기 할 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중개사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중개사에서는 일부 용이 요것만 나옵니다 일부 빌릴 때 자 뭐가 필요하다 도면이 필요하다 일부 빌릴 때 대장이 필요하다고 OX죠 대장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요거 섞어서 냈고요 그 다음에 농치증 자 농치증 취득이죠 이건 유상 무상 불문하고 필요합니다 공짜로 받아도 농사는 져야지 공짜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무상일 때도 필요하다 증여 때도 필요하다 됐죠 근데 상속일 때 상속일 때 농치증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상속일 때 이거 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눈을 못 감다고 했어요 낼 필요가 없다 수용일 때도 낼 필요가 없다 요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공유물 분할할 때 자 분할해요 취득해요 분할이지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할 때는 농치증을 안 낸다 라는 거 요정도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위의 문제로 돌아가죠 31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할 때 자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가 아니래요 그럼 전원 인감을 낼 필요가 있다 공정증서 아니니까 인감이라도 내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을 분할한대요 그럼 농치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렇죠 자 상속이래요 자 상속 농지래요 그럼 농치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필요하지 않다 맞죠 그러지 않다 4번 자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일부를 빌린대요 그럼은 대장이 들어가 도면이 들어가 도면이 들어가야죠 일부 빌리니까 자 5번 건물의 전세범위가요 건물의 일부긴 한데 특정층 전부래요 그럼 도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그 측문으로 봐가지고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것도 일부니까 도면 내라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개정되어서 이건 특정층 전부니까 안 내도 돼 이런거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한번 출제가 된거죠 자 또 넘어가시면 자 주소증명 나오는데요 자 주소증명은 자 권리작권 무작거 주소증명은 언제나 권리작권 가 들어갑니다 그럼 번호증명 번호증명은 권리작권 무작거 주민대로 번호도 증명해야 되거든요 자 권리작권 무작거 이것도 권리작권 자 어떤 권리작? 새로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데 새로 등기명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주소도 써야 되고 번호도 써야 돼 등기부에 등기부에 주소번호 쓰려면 등기관이 그냥 써요 보고 써요 보고 쓰라고 이거 보고 쓰세요 라고 내는 거야 네 주소증명 번호증명은 둘 다 새로 명의되는 권리자 주소번호를 증명하는 겁니다 의무자 주소도 내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의무자 주소도 내는 경우가 딱 하나 소유권 이전등기 때 자 이럴 때는 의무자의 주소증명 정보 도우제공한다 도우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라면 권리자도 내고 의무자도 내고 둘 다 주소를 내는 거야 번호는 그런 거 없어요 번호는 무조건 권리자에요 번호는 의무자권 안 냅니다 그래서 의무자의 주소도 내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 들어갑니다 아무리 소유권 이전등기라도요 자 또 하나 또 예외에요 자 판결 경매 촉탁이래 자 그럴 땐 다시 권리자권만 내는 걸로 이렇게 예외에 또 예외인 거예요 예외에 예외니까 원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판결 경매 촉탁일 때는 다시 원칙이다 그쵸 자 다음 그러면 이제 32번 보시죠 32번 자 주소 증명하고 번호 증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 증명하고 자 주소하고 자 번호 증명이죠 네 자 둘 다 권리자입니다 자 어떤 권리자냐 그랬더니 새로 명의되는 권리자 자 이 사람의 주소도 증명하고 번호도 증명하고 얘네들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를 공동 신청한대요 자 소유권 이전등기면 주소를 둘 다 내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도 내고 의무자도 내고 둘 다 둘 다 자 3번 매각 경매 공매 자 촉탁이래 촉탁 자 촉탁이면 누구 것만 내요 권리자만 내죠 다시 의무자를 면제 시켜주는 거죠 촉탁이니까 자 4번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대요 자 판결을 받았어요 자 농취증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렇죠 판결을 받아도 농취증은 내 된다 그렇죠 4번 5번에 보시면 자 법인이 아니래요 자 비법인 사단자단에 등록 번호를 누가 준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번호를 주는 경우는 법인 법인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하죠 법인 법인 설립 등기를 어디서 해요 법인의 본사가 있는 등기소에 가서 주된 사무소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 할 때 그때 번호가 나와요 근데 비법인은 등기소에 안가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게 돼 있죠 그리고 5번은 틀린 겁니다 됐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4번 5번이 요번에 출제가 되고 말이라는 부분이라서 이거 중개사의 장려에 나왔고 이게 올해 간평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두개 지문 같이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이거 이제 번호 증명 자 방금 한게 이거죠 비법인이죠 비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는 관할자 나오면 틀려요 관할자 나오면 틀려요 자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했겠죠 법인 설립 등기 자 법인의 본사 있는 동네에 등기소에서 법인의 등록번호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비법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제일 쉬운 게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의 장 네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의 장 자 제외 국민 자의 끊고 제외 끊고 국민의 아예 어떤 분 잘못 끊어서 제 끊고 외국민 그러더라고 그럼 안 돼요 제외 끊고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어디 살아 제외 외국 사람 외국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있죠 그들이 만약에 주민번호가 있으면 쓰면 되는데 주민번호가 없으면 새로 발급을 해주겠다고 어디서 서초구 등기소에서 서초구 있는 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은 등기고 거기가 강남구 그쪽에 등기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 국민의 등록번호를 발급해 주겠다 자 제외 국민은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나간 사람이죠 어디 살도 나갔어요 서초구 살다 나갔고요 자 외국인은 들어온 사람이요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땅을 살 수 있다고 땅 사면 등기부에 소유권자 미협중국 마이클 조던 쓴다고 그러죠 그럼 걔 등록번호 누가 줘야 돼 외국인 쓴다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땅을 살 수가 있다 외국인 땅 사는 게 좋은 거야 예쁜 거야 너무 어려운 얘기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배가 아파? 왜? 외국인이 김포에 막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해야 돼 왜 그래 좋아해야 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김포 아파트 쫙 사주면은 집값이 올라 내려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야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쓸데없는 소리 녹합시다 했더니 감사합니다.